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다 라며 권한을 넘어선 안내를 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즉각 지침을 내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더 얻겠다고 꼼수를 써서 하실상의 하청조직을 별개의 정당으로 창당하면서 형식상 별개의 정당인 것처럼 꾸며 창당을 수리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별개의 정당으로 인정해 창당을 허용해주고 나서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투표 안내를 해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이 당을 지지하시면 저 당을 찍으시라 안내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며 21대 총선 결과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단호한 조치와 경고가 즉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철입니다. 오전에 강민진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가 엄격하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왜 없냐 미래통합당이 왜 없냐 비례투표용지에는 왜 1번 2번이 없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이런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도 부탁드립니다. 선거비용 16...